너무 좋다! 너무 좋아요! 기운 너무 좋다! 야 너 이렇게 노래를 했구나! 플립댓 하고서 치고 플립댓 하고 치고 뱃뱃뱃 요거를 가져와서 가져와서? 모래시개를 뒤집어 뒤집어 요 친구를 뒤집고 뒤집고 맞어? 요거를 잘 가르쳐주시네! 바로 그거예요! 요거를 해서 잡고 뒤집고 잡고 뒤집어 뒤집어 좋아요 좋아요! 뱃뱃뱃뱃 있는거같이! 이달 소녀 멤버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팔을 앞으로 뻗어주세요 전부 열고 닫아주세요 플립댓 해야하니까 그 다음에 볼을 찝어주세요 다시 알려드려요 전부 전부 플립 플립댓 전부 플립댓 볼콕 뱃뱃뱃 세번을 찍어주세요 뱃뱃 또 열고 닫고 뱃뱃 뱃뱃 여의자 주는에도 90점이에요 진짜 90점 90% 왔어요 90% 맞아요 오케이 노래로 해볼까요? 네! 바로 너무 잘할 수 있겠어요 아니야 안 듣고 따라해볼게요 대체 문제적으로 네! 아 이건 기억나요 뱃뱃뱃뱃뱃뱃뱃 뒤집어 뒤집어 전부 플립 뱃뱃 뱃뱃뱃뱃뱃 잘했어 잘했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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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그러니까 끝났나요? 네 끝났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네 한 번 더? 한 번 더? 노래로 한 번 더? 한 번 더? 네 빨리 노래 틀어주세요 잘했어 놀려볼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